아.. 아.. 수준.. 블랙록슈터님은 워낙에.. 사실 블랙록슈터님은 개소리 하지마.. 어.. 어.. 아.. 수준.. 사실 블랙록슈터님은.. 아.. 호시니키 스타일 발군에다가 아이돌로의 재능은 만땅이지만은 마이페이스가 지멋대로 하는 성격 미키로 해야되는 분위기 같아서 미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보는 게임이야? 박자 맞추는거 아니었어? 또? 여러가지 세트라든지 도구가 있네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 현장에 와서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거 아니니? 뭐뭐 할까? 도라 할까? 하드 어려워? 이지는 쉬워? 아..왜..왜..왜..왜..왜.. 노머를 안만들어 놨어.. 아..일단은.. 너무 쉬우면 너무 쉬우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하드로 갈게요. 개인적으로 도라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도라를 하고 싶은데 그.. 모모는 좀 별로야..근데 디피컬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모로 가겠습니다. 흐읍 오우..잠깐만 오우!잠깐만 야..여기 해자야 야아!!! 뭐야 이거는 아니 역대급인데? 이렇게도 나오나? 야 역대급 왔다 시키스 선우 귀여운 소녀 신비한 마법의 비몽 어둠나 Puis 뱀티기 뱀티기 범벙 디기티기 디기차차 훌륭한 마법사가 되겠어 뱀티기 뱀티기 범벙 디기티기 디기차차 친구야 함께 모였어 난장 빨간 망토 빨간 망토 나와라 뚜뚜 날씨 한 번 참 좋다 차차 엉뚱한 분이 나타났군요 네 무링 할아버지예요 레인저 아 나는 레인저 하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거리형 활공격에 능통한 엘프 종족이다 와 네 가지 있는 거야? 레인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까 어 메시가 이거 하네 코끼리 자리 메시가 이거 하네 웃는 거 웃는 게 왜 이렇게 광녀 같아? 혼이 빠진 애 같아 코끼리 자리라 그래? 아 근데 뭔가 어 뭔가 내 취향이 딱 다섯 개 다 내 취향이 아니야 1번이 제일 난 것 같다 나는 아닌가? 2번? 아 2번은 너무 좀 아 뭔가 이게 확대가 아 내 맘대로 안 되네 컬 세기는 원래 이렇게 했냐? 컬 단계 아 미친 컬은 최대한 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 정도? 아 한쪽 머리만 이렇게 할 수 있네 한쪽 머리만 어 이거 할까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계속 보니까 뒷머리를 늘리고 싶다 나는 여기서 뒷머리를 그렇지 이거거든 뒷머리 좀 늘려줘 싹 이렇게 하고 옆에도 이제 살짝 여기까지 늘려줘야지 같이 늘려줘야지 그치? 야야야 이거지 앞머리 건들지 말자 마이 미스테이크 이거 좀 더 짧게 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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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었어 어둠가를 했어 여기도 이제 딱 살짝 이렇게 여기를 살짝 지렸다잉 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 노란색이 제일 이쁘다 아이라인 두꺼우면 극혐이죠 네 일본 무슨 갸루니? 중요한 거는 내가 어 이렇게까지 많이 봤는데 건든 게 없어 어 건들면 다 이상해져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수강신이 절대 안 된다 내가 점심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응 엥 인상 뱀